모션 하나만 안녕하세요.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 안수열 과장입니다. 수입 중형 세단 판매 1위인 벤츠사의 차량 E-class 여전히 그 인기는 높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. E-class 중에서 E350 가솔린 차량 프로모션과 실제 견적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. E350은 E250보다 윗등급이죠. 가장 큰 차이는 4륜이라는 점, 또 고속주행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스펜션 적용된 점과 EQ 부스터 적용 여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차량 가격도 차이가 나네요. 트림은 두 가지입니다. E350 포메틱 아방가레드의 프로모션은 550만원 E350 포메틱 AMG 라인 프로모션은 570만원입니다. 여기에 월드 오토만의 비공식 할인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은 견적이 나올텐데 이 부분은 개별 문의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. 견적 조건은 무증금 30% 기준과 선수금 30%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 개월 수는 60개월, 연간 키로 수는 2만km, 잔정가치는 최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. E350 포메틱 아방가레드 프로모션 적용 차량 가격은 7,930만원에서 보증금 30% 기준 시 월리스료는 98만 4,700원이고요. 선수금 30% 기준 시 월리스료는 62만 4,000원입니다. E350 포메틱 AMG 프로모션 적용 차량 가격은 8,310만원에서 보증금 30% 기준 시 월리스료는 103만 1,900원이고요. 선납금 30% 기준 시 월리스료는 65만 3,900원이 되겠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 빠른 문의를 주신다면 원하시는 합리적인 월리스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신차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